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서울 베스트 추천 여행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여행자들은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서울에서 아직 가보지 못한 인기 여행지를 둘러보는 것도 좋겠고 지방에 사는 여행자들은 서울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망설여 질 때 영상 참고하시고 베스트 추천 여행지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국내 여행지로 국내 당일치기 여행은 물론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입니다. 다양한 서울 가볼 만한 곳 중 베스트의 꽃피는 서울 가볼 만한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 시장. 쇼핑 명소로 유명한 동대문 시장은 패션의 최첨단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건물 약 30여 동에 3만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매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들도 이곳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옛 동대문 운동장 쪽의 아트플라자, 디자이너클럽, 우노꼬레 등은 현대적인 상권을 형성한 곳으로 이른 저녁부터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도소매 의류 상인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패션 경향을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최신 유행 의류들을 최저가로 다량 구매하고 싶다면 동대문 시장은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밀리오레, 두타 등의 대형 쇼핑몰은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에게 사랑받는 쇼핑 공간으로 쇼핑몰마다 야외 공연장을 마련하여 가수 초창 공연, 비보이소, 댄스 경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야간 투어 코스로도 이름난 곳입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시장은 여행자에게 늘 신선한 자극이 되고 삶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입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 1592년 임진, 외란 때 일본이 불살라, 전소, 1867년 중건, 일제강점기의 일본이 건물 대부분 철거하여 근정전 등 극히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았고 조선 총득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습니다. 다행히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되어 총득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 1원을 복원하였으며 왕과 왕비의 침전, 둥궁, 건청궁, 태원전 1원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일본이 두 번이나 경복궁을 불살라 없애려고 한 만행을 경복궁의 관광원은 일본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주도하여 중간된 경복궁은 500여 동이 건물들이 미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왕과 권리들의 정무시설, 왕족들의 생활공간, 휴식을 위한 후원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왕비의 중궁, 세자의 동궁, 고종이 만든 건청궁 등 궁궐 안에 다시 여러 작은 궁들이 복잡하게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광화문, 흥래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을 잇는 중심부분은 궁궐의 핵심 공간이며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대칭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심부를 제외한 건축물들은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변화와 통일의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조선의 읍둥 궁궐인 경복궁에서 격조, 높고 품이 있는 왕실 문화의 진술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남대문 시장 전통의 모습과 현재가 상존하고 생동감이 넘쳐나는 남대문 시장에 방문하는 인원은 하루 평균 30만 명에 따랍니다. 지리적으로도 신세계백화점, 한국은행 등 서울의 주요 건물은 물론 정동길, 명동, 남산타워, 남산한옥마을 등 관광명소들과 인근하고 있어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숙례문을 기점으로 1만여 곳에 육박하는 점포로 향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없으면 서울 어디에도 없다. 남대문 시장엔 고양이 뿔 빼고 다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아동, 남성, 여성 등 각종 의류를 비롯해 액세서리, 주방용품, 민속공예, 식품, 잡화, 농수산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1,700여종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전국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도소매 기능을 겸하고 있어 국내 소매상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국,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도 자기들이 판매할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맛집들도 많습니다. 은호식당, 진주집 등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꼬리곰탕집을 비롯해 갈치골목, 칼국수골목, 야채호떡, 닭곰탕, 이북식 냉면집, 부엄면역 등 남대문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들도 남대문 시장을 꼭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남산서울타워 서울시 남산에 있는 송신탑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타워 자체의 높이는 236.7m로 애플탑이나 도쿄타워 등 다른 송신탑 랜드마크에 비하면 낮은 높이지만 남산의 해발 구도까지 합하면 479.7m가 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연 1200만명 방문하는 서울 제일의 관광명소인 남산서울타워 최근 한류 바람을 몰고 각종 예능 드라마의 촬영지로 이름이 높아지면서 관광객 방문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360도 전 방향으로 서울 시내를 환히 내려다볼 수 있는 천회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초고층을 자랑하는 롯데월드타워는 한눈에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쇼핑몰은 물론 맛집, 카페 등이 자리잡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롯데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는 123층의 높이가 554.5m로 잠실에 위치하며 서울 시내를 360도로 볼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한국본사자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5성급 호텔과 오피스, 오피스텔, 전망대, 쇼핑몰 등이 있습니다. 건물 모양은 붓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기존 엘리베이터의 케이블 호이스트 방식이 아닌 파워레일리프트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므로 합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벽 도색 및 세부 디자인은 고래창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옥상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의 진지, 즉 빌딩지오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이 18층 프라임 오피스로 이전했고 더불어 아예 평창동에 있던 자택을 처분하고 70에서 71층에 있는 시그니엘 레지던시로 자택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층 구조에다 1168제곱미터, 정도 70층 176평, 71층 176평, 총 350평의 공간으로 대략 집값만 해도 280억에 달할 것으로 추장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 국립박물관 한국의 고미술 유물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소장유물 약 33만점으로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며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에 속합니다. 기본 관람료가 공짜인 대신 주로 기획전시실에서 하는 특별전, 기획전은 관람료가 비쌉니다. 지도옙찬, 대구려전, 오백나한전, 실경산수화전 같은 전시들은 평이 매우 좋았습니다. 만약 이곳에 처음 방문하였거나 역사에 관하여 잘 모른다면 1층을 둘러보면서 기본적인 흐름을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층에서 금동대행로 같은 유물 몇 점만 보고 3층으로 올라가세요. 3층의 조각공예관에 있는 유물이 유물사 쪽으로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무료 전시안 내까지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맨 위에 똑같은 이름의 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에서 만들었고 하나는 애니모비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특별 전시관도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끌어서 쓰면 된답니다. 기념품점에서 파는 기념품 디자인이 상당히 호평입니다. 자칫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옛 문화재를 현대식으로 센스있게 구현했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메인으로 내세운 오묘한 녀석들 시리즈와 한민정음을 테마로 한 한글과 생활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예 따로 온라인샷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일제에 의한 강제점령이라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서울구치소 시설을 개조하여 과거 경성감옥, 서대문감옥을 복원한 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관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투사와 해방 이후 군사, 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가를 수감하였던 과거 안명 높았던 감옥이자 대한민국 군현대사에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1908년 일제의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87년 경기도시 흥군 의왕읍으로 이전하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기도 합니다. 크기는 부지 운만평, 연관축 면적 8000평, 수감 가능인원 3200명으로 지금의 역사관은 당시 부지 중 일부만을 재보수 및 복원해놓은 것입니다. 지하철로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내리면 바로 왼쪽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동 서울시 중구에 있는 행정동, 법정동이자 이곳에 위치한 상권을 이루는 명칭 명동은 근현대, 서울 문화, 금융의 중심지를 거쳐 오늘날에는 관광, 쇼핑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명동의 메인 스트리트는 명동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부근까지 일자로 쭉 뻗어있는 일명 명동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필두로 유네스코길 등의 각종 쇼핑 상권이 극도로 발달해 있고 식당이나 술집 등도 군데군데 분포해 있습니다. 참고로 흔히 명동 상권하면 명동역, 을지로 입구역 사이 상권을 의미하지만 관광코스에선 명동, 남대문, 북창이 한군데 묶이기도 하고 넓게 잡으면 청계천 부근, 종각 젊음의 거리가 있는 중로 상권까지 한 권역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리기도 한데 실제 명동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부턴 앵고현상과 한류붐 등으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후 2010년대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엔저와 한일 관계 아커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대신 요커라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엔 서양, 중동, 남아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도 명동 쇼핑에 많이 방문한답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업체들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점원을 고용하고 매장 내 안내판도 외국어로 표기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을 관광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라고 합니다. 해당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광객들의 78.3%가 명동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방문 목자기 쇼핑인 그룹은 93.9%가 명동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필지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으로 2018년 기준 평당 3억으로 3억을 넘은 것은 한국 최초의 기록입니다. 명동의 임대료는 2014년엔 세계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넘치는 곳이지만 휴일 전야, 특히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는 인파가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문, 뉴스 등 언론에서도 매번 중계체를 보내 다룰 정도이고 길에서 커플들이 염장질을 하면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촌 신촌로터리는 인근의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 있어 대학가를 이루며 신촌로터리에서 이들 대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대학가 뿐만 아니라 백화점, 전문 상점이 밀집하여 상업지구를 형성합니다.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집단 거주하고 포교와 유경 사업을 병행하면서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이 휴시가 되어 학생이 모이고 교세가 확장되면서 대학 문화의 요람이라는 오늘의 신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이태원에는 외국인과 외국 공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태원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세네갈, 스리랑카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경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리고 매년 5월경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이태원 그랜드 세일이 개최됩니다. 처음에 이태원은 일본인 전용 거주지로 조성되었던 곳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을 이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에서 마을의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6.25 전쟁을 거친 후 미군 부대 재배치, 미8군 사령부가 인근에 있어 미군들의 위락 지도로 번창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점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과 관광의 명소로 발진하였습니다. 용산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주둔지가 되었고 광복 이후 미군의 주둔지로 이용되면서 이태원에는 외국인이 다소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집단 거주지이자 외국 문화의 집결지로서 이태원의 모습은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태원은 현재도 외국인들로 붐비는 곳이고 이들을 위한 호텔, 음식점,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의 진위를 떠나 이태, 이타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전설의 내용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이태원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인사동 인사동은 도심 속에서 낫지만 귀중한 전통의 물건들이 교류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인사동에는 큰 대로를 중심으로 사이사이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미로 속에는 화랑, 전통공예점, 고미술점, 전통찾집, 전통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백여 개의 화랑이 밀집되어 있는데 한국화에서 판화, 조각장까지 다양한 점시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랑으로는 민중미술의 중심 역할을 했던 학고재, 재능있는 작가들의 터전이 되었던 가나아랑, 가나아트센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인사동의 유명한 화랑만을 골라서 편하게 구경하고 싶다면 미술관 수납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화랑 10여 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화랑과 함께 인사동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바로 전통찾집과 음식점입니다. 처음에는 찾기가 힘들지만 산책하듯이 천천히 골목골목을 둘러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명소를 꼽는다면 전통찾집 귀천이 있습니다. 인사동은 매주 토 일요일마다 처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날은 기존 가게는 물론 거리에는 전통공연과 전시는 물론 역장수, 사주와 궁합을 보는 할아버지가 함께합니다. 이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들은 바로 각국에서 몰려든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기 위해 찾아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통 가게에서 그 물건을 보거나 고미수를 삽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는 엿을 사고 전통 파전을 먹습니다. 도심에서 느끼는 전통의 멋에 빠진 외국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홍대 홍대 거리에는 이색 카페들, 소규모 갤러리와 허랑, 소품점과 패션숍, 라이브 카페와 클럽, 예술시장, 각종 맛집 등은 홍대 거리를 더욱 자유스럽게 만듭니다. 다양한 행사와 거리 공연, 축제 등의 문화협소를 간직하고 있어 홍대 주변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또한 홍대 주변을 구성하는 미술학원 거리, 피카소 거리, 클럽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의 색거리가 홍대 거리로의 발걸음을 즐겁게 합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홍대를 대표하는 곳으로 야외 무대 공연장을 설치해 인디밴드의 거리 공연과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홍대 벽화 거리는 홍익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카네마야, 재면소부터 포시즌하우스까지 이어지는 와우산로 22길을 펼쳐져 있습니다. 낙서 같은 그림도 많으나 디자인 예술에 가까운 벽화도 많아 피카소 거리 라고 불리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방산 종합시장 을지로 5가 방산시장 골목에 위치한 지류도매 시장에서는 250여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각종 지류와 도백지, 아트지, 포장자재, 공업용 본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도매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 파티셰나 예비 파티셰들이 즐겨 찾는 시장이었으며 현재에는 청계천변에 가까운 베이커리 골목으로 더 유명합니다. 익선동 한옥마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익선동입니다. 익선동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을 살리면서 현대 건축물의 조화로움이 아름다운 곳으로 국내 여행객은 물론 외국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커플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에도 꼽히는 이곳은 다양한 포토종이 있어 일명 인생샷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익선동은 익선동 카페 투어, 익선동 맛집 등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익선동은 주변의 삼청동, 인사동, 북촌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 국내 당일치기 여행지입니다. 광장시장 서울시 종로 5가변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한 전통 거래시장, 서울 최대재래시장, 포목점과 그릇가게 등이 있으며 안쪽 사거리로 들어가면 그 유명한 먹거리 골목이 시작됩니다. 빈대떡과 잔치국수, 고기전, 유쾌, 대구탕집들이 유명합니다. 특히 빈대떡은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네임드가 되었음에도 2019년 현재도 3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빈대떡 2장 플러스 완자 1장이 1만원이라는 엄청난 가성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김밥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김밥 속재료는 단출하지만 특유의 식감과 찍어먹는 소스의 절묘한 조화로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가장 유명한 시장 내 중심지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아수라장을 연출합니다. 물론 시장이다 보니 되도록이면 가격표 없는 곳에선 먹지 마세요. 바가지, 비위생, 맛없음, 3단 콤보를 겪고 호갱되고 싶지 않으면 꼭 살펴보세요. 한복상가로도 유명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특히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샘 스미스, 제시카 알바, 브리라슨 등 수많은 할리우드네안 스타들이 찾은 명소로 유명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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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